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동계올림픽 혜택이 별로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시 장기적으로 추진할 큼직한 강원 발전 동력을 적극적으로 차지해야만 할 실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 개선과 앞으로 진행될 교류협력이 강원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산을 잇는 국가발전축이 서울 평양 신위주로 단순 연장되는데 그친다면 우리는 또다시 소외론의 참박신세를 면치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지역의 미래와 확실하게 묶어내기 위한 준비에 도민들의 지혜를 모아가자 이 말입니다. 북강원 금강산과 해금강 명사심리를 지역과 연계하는 공동사업도 구상하고 천원 국외도성 복원 방안도 연구하면서 다시 강원도의 국민적인 관심과 국가적인 지원을 끌어들일 깃발을 들어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침 강원 평화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도민설명회가 권역별로 열린다고 합니다. 어떤 방안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게 가능하겠어 하고 꿈같은 얘기를 하면서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일이고 시작하면 반응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24일 춘천 권역을 시작으로 원주권 강릉권에서 설명회가 열린다는데 자포자기하기 전에 희망을 갖고 의견을 모아가자 이 말입니다. 음란물을 유통시키거나 팔아서 돈을 버는 이른바 사이버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성폭력을 저지른 모든 행위는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지난 8월부터 100일 동안 사이버 성폭력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음란물을 유포한 외파드 업체 대표를 비롯해 모두 6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도내 미성년자를 상대로 아동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한 30대 남성도 포함됐습니다. 또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가져와 조직적으로 자신의 외파드에 재유포한 외파드 업체 대표와 직원 11명, 헤비 업로드 7명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피의자는 음란물을 개시해 7600만 원의 부담 이득을 남겼습니다. 경찰이 삭제한 음란물만 60만여 개, 그는 사이 사이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피 눈물을 흘리며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인터넷 사이트와 일부 외파드에는 불법 음란물이 판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음란물을 유통하는 사람들이지만 소비자가 있는 곳에 불법 유통 범죄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내고 불법 음란물을 꾸준히 보는 사람들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클릭과 다운로드가 모여 불법 음란물 유통업이 성행하고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다. 이 말입니다. 딱따구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